가현주 씨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쪽으로 왔던 친구들은 거의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왔어요 여기 발선은 셌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떠는 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떠는 거라서 자 과연 맞출 수 있을 지 제발 재미있어요? 우석 씨가 드디어 방송 녹화 2시간 만에 어우 재밌다 이 코는 재밌다고 말씀해 주신 너무 감사해요 512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 몇에 도전할지 코드명 제로 음악 주세요 512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 선배님! 저 하고 싶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럼 이특 선배님이라 로쿠커 하겠습니다 로쿠커는요? 갑자기요? 저희 마이크 다 켜주시면 안 돼요? 저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놀자, 놀고 다 같이 놀고 몸을 좀 제대로 풀고 다음 손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쿠커 음악 주세요 우후 자, 하자 우후 오케이 자, 방송 오신 여러분은 그동안 막대기 시청 계신가요? 로쿠커 들으시면서 잘 하세요 로쿠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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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로쿠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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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로쿠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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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축구, 하나, 둘, 셋 축구, 하나, 둘, 셋 자, 가만있습니다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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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답 정답 예 신훈이는 축구공을 찰 때 이렇게 차나 봐요 진짜 그렇게 차요 진짜 그렇게 차요 진짜 그렇게 차요 진짜 20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되게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 하 문제만 냈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부분을 냈거든요 약간 상으로 하셨으면 상 문제 하나 주시면 돼요 상이.. 상 냅니다 저희가 원래 잘하죠 맞추면 400점 드리고요 틀리면 지금 따간 200점 뺍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받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어차피 점수가 많아서 이거 별 5개짜리거든요 네 자, 통신 동안 마지막 라운드 팀워크의 꽃 바로 단체 줄넘기 에어 타임입니다 자, 멤버 두 분이 줄을 돌리시고요 27번만 뛰면 5천점 만점 한 점 오,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습니다 자, 그럼 먼저 줄을 누가 돌릴지 저요 저 선수였어요 저 선수였어요 돌리는 선수 저도 아, 이게 선수가 있어요? 네 어디에 있어요? 저 학교에서 맨날 들어가서 가보는 사람 하나, 둘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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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바닥 할 때 힘 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호의 내가 할게 아니, 근데 우리 은하 다음 팀 기자